오늘은 4천억 부자로 알려진 김승호 회장님의 신간 사장학 개론이라는 책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 회장이 너무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이야기하는 돈에 대한 수입 경로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경로로 돈을 벌고 있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발전해 나가야겠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네 가지 경로라는 게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이걸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인이 돈을 버는 과정은 네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네 가지를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건데 먼저 첫 번째는 자신의 시간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시간을 조금 더 비싸게 파는 사람들 세 번째는 타인의 시간을 파는 사람들 네 번째는 만들거나 합치거나 제조정을 통해 수익을 얻는 투자자들입니다 이 네 가지 경로를 통해서 개인들은 돈을 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감이 오시나요?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먼저 자신의 시간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하루 24시간 누구에게나 주어진 똑같은 시간이죠 이 24시간 중 일부를 누군가에게 파는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한다는 거 혹은 1인 기업으로 활동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시간을 파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루 중 8시간을 회사 가서 일을 하면은 그 대가로서 월급을 받게 되는 거죠 쉬운 얘기로 자신의 근로를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수입을 얻는 사람들이 1번 유형입니다 자신의 시간을 파는 사람들 두 번째는 자신의 시간을 조금 비싸게 파는 사람들입니다 소규모 사업자라든지 전문직 종사자, 연예인, 강연가 이런 분들이 이 두 번째 자신의 시간을 조금 비싸게 파는 유형에 속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경우보다 두 배에서 세 배 많게는 수십 배를 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아요 사실 근로를 해서 돈을 버는 거 자신의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버는 건 똑같지만 수입의 규모는 일반 회사를 다닌다거나 직장인들보다 몇 십 배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세 번째는 타인의 시간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1번과 2번이 자기 자신의 시간을 파는 사람들이었다면은 3번은 다른 사람의 시간을 팔아서 자기가 돈을 버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어떤 사람들이냐 기업가가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전국 단위로 사업을 하면서 300명 이상 직원이 있는 경우 자본과 기술이 있고 직원들의 효율을 통해서 그들의 급여 이상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인 거예요 흔히 말하는 이런 거죠 내가 어떤 직원을 써서 300만 원을 줘요 월급을 근데 내가 이 직원을 고용함으로써 나는 회사에서 5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얻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일을 부려서 그 돈을 내가 더 많이 가져가는 그런 사람들 기업가들 이런 사람들이 타인의 시간을 파는 사람들이 됩니다 네 번째는 이런 기업을 만들거나 합치거나 재조정을 통해 수익을 얻는 투자자입니다 기업 혹은 기업가들을 통해 신용 자산을 내고요 그 다음에 그 신용을 가지고 현금을 확보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정말 어나더 레벨이죠 보통 사람들이 도달할 수 없는 어나더 레벨의 사람들이 됩니다 네 가지 경로 중 두 가지 경로는요 1번과 2번이죠 자신이 일을 하지 않는 순간 수익이 중지됩니다 직장인들도 그렇고 1인 기업가들도 그렇고요 내가 일하지 않으면 수익이 딱 멈춥니다 왜? 자신의 시간을 팔기 때문에 자신의 시간을 더 이상 팔지 않으면 돈도 역시 못 벌게 되는 거죠 굉장히 취약한 구조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1번과 2번에 속해 있죠 저도 이제 1번과 2번에 속해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러다 보니까 내 몸뚱아리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되는 거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회사에서 오래 일할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내 시간을 팔아서만은 절대 큰 돈도 벌 수 없고 지속하지 않다는 겁니다 반면에 기업가나 투자자는 타인의 시간을 팝니다 자신의 몸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통해서 즉 생각을 통해서 수익 구조를 만들어 놓습니다 내가 굳이 내 시간을 써서 노동을 하지 않아도 이거와 이거 이렇게 해서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 고용하면 그 사람들이 일을 함으로써 내가 돈을 버는 그렇게 이제 굴러가는 거죠 대부분의 기업가들이 이렇게 해서 돈을 벌고 있는 거죠 이들은 어떻게 보면 내 시간을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루 종일 일에 매달려 있지 않아도 내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수입이 들어오는 구조가 됩니다 한 개인의 수입발전 모델은 시간을 파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결국 기업가나 투자자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결국에 여러분들은 내가 직장에 머무르면 그렇게 벌 수 있는 수입은 한계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인 기업가가 된다든지 펄스터 브랜딩 이런 걸 해가지고 내가 돈을 좀 더 벌어보겠다 하더라도 여전히 구조, 시스템이 없으면 내가 일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는 구조인 건 여전한 거죠 그래서 3번, 4번 기업가나 투자자의 레벨까지 나아갈 때 궁극적으로 내 시간의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산이 없는 사람은 처음에는 어쩔 수 없어요 자신의 노동력이 기반된 근로소득을 통해서 얻어야 돼요 하지만 점차 타인의 노동력이 기반이 된 사업소득을 얻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연히 내가 돈을 벌어서 자본을 마련해야죠 흔히 말하는 중작돈이죠 그리고 그 점작돈을 열심히 모아서 이제 점차 내 사업, 내 기업을 만드는 거죠 타인의 노동력이 기반이 되는 사업소득을 만들도록 기업을 만든다든지 투자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금융소득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 같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재벌 총수들이 연봉 많이 가져가긴 하지만 사실은 배당을 통해서 많은 돈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주식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배당은 기업 자체가 일을 함으로써 나한테 돈을 벌어다 주는 거죠 내가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큰 소득을 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누구나 다 내 근로소득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렇게 번 돈을 가지고 어떻게 나를 점점 발전시켜 나갈 거냐 이것은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진짜 궁극의 레벨 마지막으로 국가의 성장과 변화에 따른 구조적 소득까지도 얻을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업이에요 한 개인이 만든 기업이죠 근데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국가에서 나서서 반도체 산업 특화단지를 만들어주고 거기서 만들면 세금 면제해주고 고용 많이 하면 또 세금 면제해주고 땅도 주고 공장도 인센티브 준단 말이죠 이게 국가의 성장과 변화에 따른 구조적 소득에 해당하는 거죠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싶은 건데 뭐 사실 여러분 쇼핑몰 하거나 카페 한다고 국가에서 뭐 그렇게 도와주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반도체? 신약 바이오? 세금 면제해주고 산업단지 조성해주고 도로 깔아주고 전기 깔아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 정도의 뭔가 부, 부의 흐름 여기까지도 생각하시고 나아가신다고 얘기하였습니다 저는 뭐 아직 네 번째는 아직 멀었고 쉽지 않죠 사실은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 네 가지 경로를 보시면서 아마 영상을 보신 많은 분들이 1번 아니면 2번에 속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1번과 2번은 전부 다 굉장히 취약한 구조다 내가 일하지 않으면 소득이 딱 끊겨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얼마나 많이 버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굉장히 열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3번과 4번으로 나아가야 되는 건데 이 3번과 4번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경제적 자유는 물론이고 시간적 자유, 즉 궁극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천억 부자가 말하는 수입의 네 가지 금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4천억 부자 김승호 회장님이 말하는 내 경쟁자를 100% 이기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서든지요 상위 10% 안에 무조건 들어갈 수 있고요 운이 좀만 따라주면 1% 아니 어쩌면 최후의 승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뭔가 시험에 합격하거나 학교에서 우승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머리 좋은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죠 하지만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사회에서는요 남들보다 앞서고 성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요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요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경쟁자 중에서 90%는 포기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헬스클럽 이제 내가 건강을 좀 챙겨야겠다 혹은 다이어트 해야겠다 헬스클럽 등록 다 해보셨죠? 그럼 다 아시겠지만 등록하고 대부분은 오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나가거나 점점 안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1년 끊어놓고 거의 10개월 11개월을 그냥 날리게 되는 거죠 이게 그냥 헬스클럽의 사례가 아니라요 모든 분야에서 다 그렇습니다 왜? 사람의 심리는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렇게 오는 사람들 대부분은 운동이 아니라 운동을 했다는 위안을 받기 위해서 헬스클럽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만약에 운동을 해야겠다 하고 덤비고 한 달 내내 1년 내내 매일 꾸준히만 해도 정말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냥 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나는 그냥 헬스클럽의 티켓을 끊어서 매일 갔을 뿐인데 상위 10%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헬스장의 얘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분야에서 다 해당된다고 김승호 회장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SNS 마케팅을 배우거나 부동산에 대해 공부해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파고들면요 아무리 둔한 사람도 상위 10%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시장은 어차피 상위 10%가 거의 모두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만 하면은 내가 시장을 장악하는 승자 위너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10% 안에만 들어도 인생으로 봤으면은 큰 성공을 거둔 거고요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김승호 회장님처럼 책을 쓰고 싶다 그럼 책을 하나하나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A포인자 한 장부터 하나하나 쓰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럼요 책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아 나 책 써보고 싶은데 생각만 하거나 한 장 두 장만 쓰고 포기하니까 책이 나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라 그러면은 무조건 상위 10%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김승호 회장님의 말입니다 만약 내가 여기서 나는 이제 김승호 회장님이에요 만약 내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버릇이 있다면은 이미 나는 상위 10% 안에 들어간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상위 10%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운이 좋거나 실력이 있으면은 상위 1%까지 가는 것도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지금 하려는 일을 지금 당장 오늘부터 하셔야 됩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이거 대학생 때 읽었는데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삼촌마귀가 신참 조카마귀에게 사람을 속이는 법을 가리킵니다 야 이러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을 쉽게 속일 수 있어 악마의 유혹 같은 거죠 알려주는데 거기서 굉장히 재밌는 대목이 나와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인간에게 계획을 하게 하라 정말 좋은 계획을 하게 도와줘라 그리고 내일부터 하라고 해라 인간에게 내일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마귀가 이제 신참 마귀에게 야 인간을 속이는 방법을 알려줄게 너는 일단 인간의 행동을 방해하거나 그걸 못하게 막지마 인간하고 함께 가장 좋은 계획을 함께 세우는 거야 그리고 인간에게 그 좋은 계획을 다 세운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내일부터 이 좋은 계획대로 해봅시다 하면은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인간은 어 그래 알겠습니다 저 내일부터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함정이 뭐죠 인간에게 내일은 없다는 거죠 오늘만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계획은 인간들은 절대 실행하지 못한다라는 게 그 마귀의 이야기였습니다 내일부터 하는 사람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은 항상 오늘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시작하고 끝까지 하는 것이야말로 저절로 1등이 되는 알아서 1등이 되는 그런 아주 확실하고 아주 간단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능력을 우리는 끈기라고 부릅니다 끈기 여러분들이 정말 전복하고 싶은 목표가 있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기계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의 모든 것은 이룰 수 있다고 김승호 회장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 하고 싶다 뭐 천억 부자가 되고 싶다 책을 쓰고 싶다 책을 쓰고 싶다 아니면 나는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이 되고 싶다 나는 세계적인 축구선도 되고 싶다 여기서 필요한 게 뭐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 목표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기계 이것만 있으면 다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들을 현실로 만드는 그 두 가지 힘이 있다고 김승호 회장이 얘기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끈기와 기계입니다 끈기와 기계가 없으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도 평범한 사람이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끈기는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해주죠 끈기는 성공을 찾기 위한 위대한 무기가 됩니다 끈기를 대신할 만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성공한 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끈기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다 즉 끈기가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 반대로 끈기만 있어도 웬만한 분야에서 상위 10%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똑똑한 사람이라고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천재라고 해서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똑똑하고 천재적이고 재능 많고 돈 많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실패하는 사람이 정말 수두룩합니다 왜? 모두 끈기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끈기가 없으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천재여도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아무리 집안에 돈이 많아도 교육을 아무리 좋은 대학에서 받고 많이 오랜 시간 공부를 했어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사업에서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경쟁자 이기가 이렇게 쉬워요 끈기만 있으면 되니까 내가 힘들면 상대도 힘들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현재 성공한 경쟁자는 결국 버티고 버텨낸 사람이고 지금도 힘들어도 버티고 있는 사람입니다 경쟁자들은 모두 내가 포기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죠 똑같이 있는 거니까 만약 내가 떡집을 하고 싶다 내가 떡집을 해서 성공하고 싶다 이러면은 전국의 모든 떡집들을 돌아다니는 거죠 맛보고 분석하고 또 떡을 만들어보고 이렇게 10년을 하면은 전국에서 가장 맛있는 떡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떡집의 사례뿐만 아니라 어느 분야에서든지 일단 포기하지만 않으면은 다 된다 다 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끈기를 계속 가지고 가야 되냐 그건 어디냐면요 모두가 그만둘 때 아니면은 진짜 소수의 사람들만 남아가지고 상정상 높은 정상에서 엉덩이를 서로 비벼가며 앉아있을 때 그때까지는 끈기를 가지고 계속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죠 거기가 바로 우리가 목표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여러분들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머리 외모 돈 학력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뭐죠 끈기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분야에서든지 끈기하지만 않으면 무조건 상위 10%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하면은 내일부터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지금 당장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부터 시작하셔서 포기하지만 않으면 끈기있게 끝까지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모두 원하시는 결과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김승우 회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많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4천억 부자가 말하는 72시간 단식하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4천억 부자가 왜 돈 도움하는데 왜 단식을 왜 할까요 단식을 아주 중요한 순간에 한다고 합니다 우리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결혼 문제 사업상의 문제 아니면 인생의 중요한 진료를 앞두고 여러 결정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결정들이 내 인생을 바꿔놓기도 하죠 그런 중요한 결정을 당연히 김승우 회장님도 하시게 되는데 김승우 회장님이 그런 아주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시는 게 바로 단식이라는 겁니다 단식 밥을 먹지 않는다는 거죠 이 방법을 사용하면요 나중에 설령 그 결정이 잘못되었어도 후회는 남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단식할 때는 하루 굶고 뭐 이 정도가 아니고요 72시간 3일 정도를 굶는다고 얘기해요 3일은 꽤 길죠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삶을 굶어본 적이 없는데 대체 72시간 단식을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런 금식, 단식은요 스스로 몸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신체적 비유를 통해서 내적 고민의 깊이를 가늠하고 기본 욕망이 배제된 상태에서 가능한 가장 고결한 선택을 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먹지 않는 상태가 내 기본 욕망을 기본적인 시욕이죠 시욕 이 시욕을 배제시키고 완전히 온전히 나한테 집중을 해가지고 가장 고결한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결정을 하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72시간 즉 3일 동안 단식을 하면요 공복의 고통이 둔감해지는 하루 24시간이 지나게 되면 점점 정신이 맑아지기 시작한다고 얘기해요 하루까지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지 하루가 지나는 순간 정신이 맑아지고 굉장히 뭔가 기분 좋은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음식에 대한 욕구가 통제된 상태에서는 사람의 인지능력이 향상되도록 뇌에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먹을 것을 안 먹으면 오히려 뭔가 이 뇌에서는 더 정신을 집중하게 만들고 뭔가 더 또렛또렛하게 맑도로 만들어서 올바른 상황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물을 제외하고 물을 마셔도 돼요 물을 제외하고 모든 음식을 끊고 3일간 견디면서 내가 지금 처한 문제 내가 결정해야 되는 그 상황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이어간다는 거예요 첫날은 굉장히 힘들겠죠 당연히 첫날은 굉장히 힘든데 이제 머리가 맑아지는 24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이틀째부터는 할만하고 3일째는 오히려 기분이 좋아지고 평온해진다는 거예요 단식의 효과는 뭐냐 마음이 안정되고 기억력이 향상되며 의지력이 강화되는 거예요 허영심이 사라지고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나면 여러분들이 단식의 효과를 보게 되는데 그 24시간까지 안 먹기가 참 어려운 거죠 굉장히 힘든 거죠 너무 먹고 싶은 욕망이 강해지니까 그걸 견뎌내시는다는 거예요 때때로는 상쾌한 기분이 온몸을 감싸면서 세상을 넓게 바라보는 시각이 생긴다는 거죠 신체제 효과로는 눈이 맑아지고 쾌변, 숙면을 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24시간 넘어서 72시간 단식을 하게 되면 온전히 진짜 머릿속이 완전 맑아지고 완전 기분 좋은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정신적으로는 오래된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미래의 일이 상상되며 직관이 확장된다는 거예요 단식을 하는 동안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처음 문제는 무엇이고 나는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완전히 정하시고 단식해서 그 답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현재 고민되는 것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서 결정에 집중할 수 있게 부가적인 관련 요소들을 완전히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가능한 많은 정보들을 다 수집을 해야 됩니다 이 수집을 단식하면서 하기보다는 미리 다 정해놓고 더 이상 이제 새로운 것이 없다 더 이상 내가 이제 모든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고 이 정보를 가지고 판단, 선택할 일만 남아있다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만들어놓고 단식해서 들어가셔서 72시간 동안 그 고민에 대해서만 온전히 집중해서 고민을 하시는 거죠 각각의 옵션에 대한 장단점을 적어보고요 이를 또 문장으로 써보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랑 또 쓰는 것도 완전히 달라지죠 그리고 그것들 중에서 아마 그것들 중에서 우열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마 여러분들 A냐 B냐 고민하는 거는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의 문제일 거예요 A를 선택하면 이런 좋은 점이 있고 B를 선택하면 이런 좋은 점이 있네 나는 A라는 가치를 우선시 할 건지 B라는 가치를 우선시 할 건지 이것이 잘 판단이 안 돼서 오랫동안 고민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삶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 가치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 순서와 마음속의 결정이 다르면 다른 이유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어? 나는 이런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왜 여기서는 이런 선택을 하지 못하는 거지? 나는 왜 여기서 이런 선택을 하려는 거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라는 거죠 이 과정에서 모든 음식들을 금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머리가 좀 더 또렷해지고 맑아지면서 명쾌해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3일 단식을 하면서 고민하면서 내린 결정은 함부로 막 아 나 이거 할래 이렇게 내린 결정보다 질적으로 완성도가 높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나에게 매번 옳은 결정을 갖다 주는 건 아니에요 물론 내가 3일 단식을 했다고 해서 항상 옳은 결정을 하는 거 아니겠죠 우리는 모두 인간이니까 또 시간이 지나서 상황이 바뀌면서 과거에 그랬으면 안 됐으면 되는데 안 됐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도 할 수 있게 되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3일 단식을 하고 나서 결정하잖아요 그럼 후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설령 잘못될지라도 나는 그 당시에 최선을 다해서 그 당시 나로서는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고 결과적으로 좀 안 좋은 선택이 되었지만 최선을 다했기에 나는 후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후회가 없으면 어떻게 하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더 어떻게 하면 나아갈지 이것만 고민하게 되겠죠 그래서 김승호 회장님은 3일 금식, 3일 단식은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내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 있다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온전히 집중할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에 단식을 해보시라 3일 단식 3일 단식 해보시면 최소한 그 결정이 있어서 그게 늘 최고의 결정이 아니겠지만 최소한 거기에 대한 후회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몸에도 나쁠 것이 없습니다 이 단식은 3일 동안 굶으면 몸이 나빠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런 짧은 기간의 단식은 내 건강을 더 좋게 만들어준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이 책에 다 써있지는 않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이 3일 단식 자체는 그렇게 건강을 완전히 해칠 정도로 해로운 것은 아니다 오히려 좋은 점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김수호 회장은 이렇게 얘기해요 단식은 어려울 때 나에게 나를 위해 스스로 스승이 되는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안의 스승을 꼭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3일 단식을 해보십시오 가능한 모든 정보를 수집해놓고 3일 단식에 들어가서 내 정신을 온전히 맑게 만든 다음에 내 가치관에 맞는 최선의 답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늘 옳은 결정이 되는 건 아니지만 후회는 남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아마 여러분들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에서 후회하는 선택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4천억 부자가 말하는 72시간 단식하면 이러한 일을 얘기해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4천억 부자 김승호 회장님이 말하는 실패를 하면 다음날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실패를 하면 뭘 하시나요 김승호 회장님은 두 가지를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자신이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다면 지금 설령 다시 모든 재산을 잃고 4천억이 다 없어지고 다시 실패자가 되더라도 자신은 다시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실패를 하면서 지금도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다음날 일어나서 걸었다는 거죠 걸었다는 거 걷기 오늘 이야기할 주제 중 하나인데요 달리 할 일이 없어서 시작한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 당시 최선의 행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실패했다고 집안에 있지도 않았고 술을 배우지도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냥 밖으로 나가서 걸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의 한 수였다라고 김승호 회장은 얘기합니다 이후에도 실패가 반복되면서 한 가지 노하우가 더 생기는데요 그것은 바로 음식을 먹는 방법에 대한 겁니다 걷기와 음식을 먹는 방법 이 두 가지를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여러분들도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고 그 기회를 통해서 부자가 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김승호 회장님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이 사업을 하다 망해도 두 가지만 잘하면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자신을 그렇게 믿는다 그 두 가지는 무엇이냐 바로 운동과 식사입니다 운동 운동하는데 돈 들어가나요? 사실 운동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운동도 있지만 대부분 운동은 거의 돈이 들어가지 않고 굉장히 저렴하죠 김승호 회장님이 말씀하신 운동은 특히나 걷기입니다 그냥 아침마다 한 시간씩 걷기만 하면 돼요 돈이 전혀 들어가지 않죠 걸으면서 영상 같은 거 유튜브 같은 거 보지 말고 가능하면 음악도 듣지 마세요 그냥 걷는 겁니다 그냥 생각 없이 하염없이 걸으면 된다는 거예요 걸으면서 막 무슨 생각을 하려 하지 말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염없이 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가 비워지고 그 머리 안에 공간이 많이 생기면서 저절로 새로운 생각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음악을 듣거나 영상을 보고 있으면 이 생각의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뭔가 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갈 때는 전화기를 놓고 나가도 좋습니다 대신에 작은 메모지에 몽땅 연필 이 두 가지만 들고 나가서 걷다가 막 좋은 생각이 나타난다 이러면 그것을 까먹기 전에 그 메모지에 적는 거죠 실제로 걷는 것은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리는데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다른 책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철학자들 수학자들 이런 분들이 공원 산책길 같은 걸 걸으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린 거가 굉장히 많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걷는 행위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많은 이점을 줍니다 특히 규칙적으로 적당한 강도에서 강한 강도로 걸을 경우에 더욱 이런 효과가 배가가 되는데요 심활관 건강이 개선되고 심장 건강을 개선하고 근력이 증가하고 하체의 힘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 무엇보다도 다칠 염려도 없죠 가장 안전한 운동이 걷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 지금 실패한 상황을 벗어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큰 도움을 주는 운동이 바로 걷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실패를 하더라도 내가 다시 걸을 수만 있다면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은 다시 기회를 갖는다는 의미가 되죠 또 한 가지 걷기는 이제 첫 번째 얘기고요 두 번째는 바로 배가 부르기 전에 음식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김승호 회장님은 배가 부르기 전에 숟가락을 놓는다고 합니다 음식을 많이 먹으면 온갖 병으로 일찍 죽게 되고요 음식을 나눠서 조금씩 더 먹으면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일정하게 식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과식이나 폭식을 하게 됩니다 너무 거친 음식들은 나를 해치게 되고요 너무 기름진 음식들은 나를 다른 생명체들을 해치게 됩니다 기름진 음식이라고 하면 주로 고기가 많죠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이런 음식들은 많이 먹으면 당연히 많이 키워야 되고 많이 죽게 되겠죠 이런 것들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갈하고 단정한 음식을 먹고 기름진 음식을 적당히 조절하고 남기지 않게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포인트 남은 음식을 내 배에다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저도 그런데 음식을 버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음식이 조금 남잖아요 애매하게 남아요 내가 배가 불러 그러면 이 음식은 이 남은 음식은 자연스럽게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버리게 되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아깝잖아요 버리기 저도 아까워요 먹게 된단 말이죠 버리더니 내가 먹자 이것을 김승현 회장님은 이제 남은 음식을 내 배에다가 버리지 말라고 표현한 거예요 쓰레기통에 갈 것을 내 배에다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버리지 말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 너무 음식을 많이 먹지 말라는 의미겠죠 결과적으로 아까워도 아까워면 애초에 음식을 적게 생산하고 적게 요리하고 해서 좀 딱 맞게 음식을 해야지 많이 하고 남았다고 그것을 내가 먹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죠? 내 건강을 해치게 되는 거죠 음식물 쓰레기도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음식을 옳게 대하는 태도라고 김승현 회장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패를 했다 내가 지금 좀 좌절을 한 상황이다 이러면 두 가지를 신경 쓰시면 됩니다 운동과 식단을 신경 써야 됩니다 여기서 말한 운동이라는 것은 걷기 그리고 식단은 정갈하고 적게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승현 회장님이 이 책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자신이 배가 터지도록 먹는 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과식을 하면 되죠 그때가 언제냐면 그거는 이제 양가 부모님을 뵙고 거기서 밥을 먹게 되면 부모님이 해주신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그때는 많이 먹는다 이렇게 책에 쓰시긴 했는데 보통 평상시에는 평소보다 적게 먹거나 좀 배가 부르지 않을 정도 배가 좀 고프다 싶을 정도로만 적게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십니다 두 가지 하는 데 있어서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멈춰난 노력이나 에너지가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내 삶의 찰추구가 필요하다 내 삶의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하시면 이 두 가지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걷기와 식단 관리 물론 뭐 식단은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건데 여러분도 마음먹으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김승현 회장님은 여기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지은 4천억 이상의 부를 형성한 큰 부자가 됐는데 다시 실패할지라도 내가 이 4천억을 완전 날려서 영으로 돌아가서 완전 알거지 되더라도 자신은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새로운 기회를 다시 잡을 수 있고 그 기회를 통해서 다시 부자가 될 자신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김승현 회장님이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말을 허투루 에이 뭐야 이거 돈 버는 뭐 말하는 돈 버는 것에 대한 가능한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작은 실천 두 가지를 하셔서 삶의 변화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천억 부자가 말하는 실패를 하면 다음날 반드시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선정연기 구독과 좋아요를 넣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이 김승현 회장님의 신간 사상학개론을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제 4천억 부자가 말하는 진짜 부자가 되는 네 가지 능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능력 그건 과연 뭘까요?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서 스마트 스토어 해라 유튜브 해라 뭐 해라 뭐 해야 이런 얘기 많이 하시면서 이렇게 하면은 부자가 될 수 있다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오늘 이야기는 뭐 그런 반법론적인 건 아니고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4천억 부자가 말하는 진짜 돈에 있어서 진짜 부자로 만드는 네 가지 능력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버는 것으로 부자가 되는 세상 끝났다고 얘기해요 이제 뭔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변호사가 되면 내가 의사가 되면 난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되는 세상은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돈을 다루는 네 가지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 네 가지 능력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돈을 버는 능력 모으는 능력 유지하는 능력 쓰는 능력 4천억 부자가 말하는 진짜 부자가 되는 네 가지 능력이란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버는 거 모으는 거 유지하는 거 쓰는 거 이 네 가지 능력을 모두 갖출 때 절대 흔들리지 않는 부를 추측할 수 있고 그 부를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거 하나라도 좀 부실하다 비실비실하다 이러면 이제 돈을 벌지 못하거나 모으지 못하거나 혹은 지켜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다는 겁니다 좀 더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해볼까요 이 네 가지 능력 중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부를 유지할 수 없다고 김승호 회장님은 말씀하십니다 사장의 관점에서도 이 네 가지는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장의 버는 능력 우리가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조그마한 가게도 좋습니다 그럼 모든 사장님들의 버는 능력을 한번 떠올려 보자는 거죠 사업의 기초 핵심은 돈을 일단 벌어야겠죠 벌지 못하면은 다 소용없습니다 그 사업체가 유지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업가는 돈을 벌어야 되죠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지금 세금을 내고 있고 직원들의 급여를 줘야 하고 가족을 부양하기 때문에 이의 창출이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교육사업자는 돈을 벌며 지났다고 생각하고 또 환자 입장에서도 의사가 돈을 밝히면은 저 의사는 나쁜 의사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특정 편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돈에 있어서 특히 그 사람이 기업적으로 사업을 하거나 기업가다 하면은 돈에 성역은 없습니다 교육사업자는요 효과적으로 학습시간을 줄이고 지식을 늘려주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를 분명히 주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돈을 받아야 되는 거죠 환자 입장에서도 저 의사가 되게 수술을 잘해요 그러면은 저 의사가 생계를 유지 못해서 병원을 닫는 것보다는 적당하게 돈을 수술비를 받아가지고 그 병원을 유지해주는 것이 환자 입장에서 훨씬 더 큰 이익 아니겠습니까? 이게 자본주의 기본적인 논리이고 당연히 이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선입견 어? 저 사람 돈 너무 밝혀 저 사람 너무 돈만 추구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자산은 모이지 않습니다 돈을 모으는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이 돈을 모으는 능력의 핵심은 관리 능력입니다 관리 능력 벌어놓은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흩어지지 않고 쌓이게 됩니다 명수증 관리 암호 관리 열쇠 관리 이런 것을 잘하는 능력을 모으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되게 사소한 것 같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돈을 세지 않고 돈을 내 주변에 많이 모이게끔 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돈을 유지하는 능력 세 번째 능력인데 이 돈을 유지하는 능력은 이제 돈을 지키는 능력이 됩니다 이 부자들은요 돈을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관심을 갖는다고 합니다 지키는 것이 더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 워런 버핏이 했던 얘기 아시죠? 워런 버핏이 철째도 둘째도 절대 돈을 잃지 말라 이런 투자 명언을 남겼잖아요 그 이유가 그런 거죠 워런 버핏은 이제 벌만큼 벌었거든요 돈이 지킬 돈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섣부르게 투자해서 그 돈을 날리는 것보다는 최대한 돈을 유지하는 것이 그분에게는 최우선순위의 목적입니다 근데 저같이 돈 없는 사람은 워런 버핏처럼 일치 않는 투자를 했다가는 당연히 리스크가 작으면은 이익도 작게 되죠 급격한 부의 상승을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그게 조금 이제 다르긴 한데 어쨌든 간에 부자들은 이제 충분한 부를 어느 정도 모였기 때문에 이 지키는 것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드린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성향상 수비보다 공격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는 것에는 굉장히 잘하시는데 뭔가 지키고 유지하는 것에는 굉장히 좀 취약한 모습을 보이시는 분들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순식간에 번 것을 한 번에 잃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지를 잘하면은 일단 지금부터는 충분한 돈이 있기 때문에 다시 가난해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지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버는 것만큼이나 어쩌면은 부자들에게는 버는 능력보다도 더 중요한 게 유지하는 능력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필요한 능력은 돈을 쓰는 능력입니다 부자가 되는데 돈을 써야 되나? 돈을 안 써야 부자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절약을 많이 해야지 부자가 되는 거 아니었나? 어떻게든 짠돌이 어떻게든 돈을 안 쓰는 게 부자가 되는 최고의 방법 최선의 방법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돈은 써야지 들어옵니다 돈, 돌고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쓴 만큼 또 딴 사람에게 들어올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 들어올 수도 있고 어쨌든 순환하면서 돈이 계속 불어나는 거지 나만 안 쓰고 움켜진다고 해서 그 돈이 어디 뭐 도망 못 가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뭐 돈을 더 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치가 있는 일에는 마땅히 돈을 써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돈을 너무 안 쓰면요 가둬놓은 연못처럼 썩는다는 거예요 흘려보내야지만 새로 들어오게 됩니다 물을 가두고 계속 모으면 결국 연못이 넘치고 뚝이 무너져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돈을 무작정 안 써야지 이 생각도 조금은 다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물론 종잣돈조차 없다 이러면 당연히 그렇게 좀 극단적으로 안 쓰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사는 거 기본적인 뭔가 의식 중에 해결이 된다 하면 이 돈을 굴려가지고 굴린 단계에 꼭 투자를 한다는 의미보다는 써야 될 때 쓰면서 이게 더 큰 기회나 더 큰 부가 오게끔 만들어야지 무작정 꽉 쥐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고인물을 썩는다 고인돈도 썩는다는 거죠 이 네 가지 능력은 각기 다른 능력입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그동안의 노력이 허망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능력을 각각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을 지킬 수 있고 불려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돈을 다루는 능력은 네 가지가 있다 네 가지는 버는 능력 모으는 능력 유지하는 능력 쓰는 능력인데 돈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버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지만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버는 능력만큼이나 유지하는 능력도 중요해진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4천억 부자가 말하는 진짜 부자가 되는 네 가지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이 네 가지 능력에 대한 공부를 좀 하셔서 여러분들이 돈을 다룰 줄 아셔야 하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가장 빠르게 가장 효과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4천억 부자가 말하는 10억 부자와 천억 부자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10억이나 100억이나 1000억이나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니까 거의 비슷하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4천억 이상의 부를 형성한 김승우 회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10억과 100억과 1000억은 똑같은 돈이 많게 보일지라도 마인드가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억 부자, 100억 부자, 1000억 부자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무엇이냐 13가지로 제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처음 성공을 이루면 자신의 능력이라 생각을 하지만 크게 성공을 이룬 사람은 그 성공을 행운이라 생각한다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이 반복적이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알기에 한 번의 성공에도 자만하지 않고 신중하게 된다 반면 처음 성공을 이룬 자는 즉시 두 번째 성공을 위해 무리한 투자와 모험을 강행하다 쉽게 자만한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 막 성공을 한 사람은 내가 정말 능력이 뛰어나서 이건 된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 성공을 맛보자마자 바로 두 번째, 세 번째에 무리하게 뛰어든다는 거죠 근데 큰 성공, 천억 부자 이러신 분들은 내가 이번에 운이 좋아서 돈을 벌 수 있었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항상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공한 자는 회사를 키워 팔려고 하지만 크게 성공한 자는 죽을 때까지 회사를 가지고 있으려고 한다 크게 성공한 자는 회사를 팔아서 남긴 돈으로 다른 더 좋은 사업을 찾는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자신의 지금 사업을 평생 유지하는 데 전력을 기울입니다 매각한 재산으로 자신의 회사만 한 이익을 발생시킬 만한 투자처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작은 성공을 거두신 분들, 작은 기업을 만드신 분들은 이것을 내가 팔아서 빨리 돈을 뽑아야지 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내가 이 회사와 평생 간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다른 어떤 거와 비교해도 이 회사에서 나온 수익률을 대체할 만한 다른 기업이나 다른 사업 아이템, 다른 투자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가장 좋은 것에 첫 번째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한 얘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작은 성공을 하시는 분들 작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걸 빨리 팔아서 내가 단숨에 1억 천금 얻어야지 이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천억 부자들은 평생 갈 생각을 한다 세 번째, 성공한 자는 하루 20시간을 일하고 크게 성공한 자는 하루 8시간만 일한다 많은 시간을 일한다는 것은 자신의 인건비를 벌고 있다는 뜻이다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할수록 직원들의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크게 성공한 자는 시간단 수입이 아닌 사업단 수입으로 자신의 인건비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기에 가정과 개인생활과 직장일의 균형을 맞춘다 따라서 아침 일찍 일하고 일찍 마무리한다 성공한 자는 성공한 사람들은 하루에 20시간 근데 크게 성공한 사람은 오히려 더 적은 시간 8시간 일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내가 일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일에 시간을 많이 투입하라는 거죠 그런 그 얘기는 뭐죠? 내가 일을 해야지만 이 사업이 돌아가는 거고 이 사업에 내가 일을 했을 때 시급이 얼마다라는 게 그렇게 계산이 돌아간다는 거죠 근데 크게 성공한 사람은 사업체를 굴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거기에 노동을 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나씩 하나씩 굴려가지고 그 사업들이 자동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그 사업당 내가 얼마씩 벌고 있는지가 계산이 딱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이라는 것은 돈만 많이 벌어서 성공한 게 아니고요 가정, 개인생활, 직장일 이것들이 모두 균형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이제 성공한 사람을 산 거잖아요 돈만 많다고 성공한 거 아니잖아요 돈만 많은데 건강 이런 거 뭐예요 아무 소용 없죠 돈은 많은데 가족들이 다 떠나갔어 이런 성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균형을 맞추면 굉장히 중요하다 균형을 맞추려면 돈도 충분히 벌어야겠죠 그 충분히 돈을 버는 방식이 내가 노동력을 투입해서가 아니라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사업당 이익을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성공한 자는 규정과 규칙을 통해 성장을 유지하려 하고 크게 성공한 자는 규정과 규칙을 넘어섬으로써 성공한다 규모가 커지면 다양한 직원들이 조직에 합류하며 이들을 통솔할 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규정들은 조직과 사고의 경쟁을 불러일으켜 양날을 가질 칼처럼 해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더 큰 성공을 이루는 자들은 규정과 규칙이 만들어진 원래 목적을 잘 이해하고 이를 통제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규정과 규칙을 통해서 막 성장을 하려고 하죠 뭐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직원들한테 9시까지 출근해 그리고 점심시간은 딱 1시간 지켜야 돼 그리고 출장할 땐 어떻게 어떻게 해 이런 것들이 딱딱 정해져서 이 규정대로 회사를 운영하려고 하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필요하긴 합니다만 더 크게 기업을 굴리시는 분들 더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들이 이런 규정과 규칙 때문에 뭔가 경직된 뭔가 그런 것들에 갇히지 않도록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9시까지 출근하려면 모든 회사들이 거의 9시까지 출근이다 보니까 지하철도 그때 가장 혼잡하고 그러다 보면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피곤해지죠 출근만 해도 이미 피곤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회사에서 하는 비즈니스가 딱히 9시 출근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유연출근제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10시, 11시까지 출근해야 된다 그럼 이렇게 출근시간이 좀 혼잡하지 않은 때에 출근하게 함으로써 에너지를 좀 더 아낄 수 있게 해주고 그 에너지를 회사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주면 회사의 경영성과는 훨씬 더 높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규정과 규칙을 넘어섬으로써 성공한다는 겁니다 너무 규칙, 규정은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너무 갇히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 성공한 자는 선배에게 배우려고 하고 크게 성공한 자는 후배에게 배우려고 한다 선배들의 성공담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상은 없다 그리고 후배들은 새로운 시각을 준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대, 앞으로 살아갈 시대는 사실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들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그들의 문화, 그들의 생각을 알아야지만 그들이 필요한 서비스나 상품을 만들 수 있게 되고 그걸 통해 돈을 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후배들한테 배우는 거다 선배들한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여섯 번째, 성공한 자는 회사를 바라보나 더 큰 성공을 하려는 자는 산업을 바라본다 회사란 한 산업의 가지나 이삭이와 같다 사업체 유시나 성장에만 급급한 사이 나무에 가뭄이 드는 것을 못 볼 수 있다 성공한 사람들은 회사를 바라본다 하지만 더 큰 성공을 하는 사람들은 산업을 바라본다 이 산업이 세태하고 있다 하면 내 기업의 성장이 당연히 한계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크게 큰 그림을 봐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성공한 자는 조사와 기획을 좋아하고 크게 성공한 자는 직경과 통찰을 믿는다 시장 조사는 생각보다 무의미하다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 소비자도 모르기 때문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조사하고 기획해서 이걸로 뭔가 기획서를 내고 아이디어를 내고 사업 아이디어를 찾는데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직감 이거 될 것 같은데 이거 한번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 거죠 시장 조사라는 게 무의미한 이유가 내가 뭘 원하는지 몰라요 소비자들이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들이 아이폰을 원했을까요? 아이폰이 존재하지도 않았잖아요 처음 나왔을 때 그런 물건에 상상도 못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스티브 잭슨 심사를 막 해요 이런 이런 이렇게 생긴 저렇게 생긴 휴대폰 만들면 쓰겠습니까? 했을 때 모토로라가 좋은데 왜 그걸 쓰죠? 노키아가 좋은데 왜 그걸 쓰죠?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스티브 잭슨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휴대전화, MP3, 인터넷을 하나로 합친 기기가 탄생하면 이건 무조건 사람들이 열광한다 아이폰이 탄생한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큰 성공을 거뒀죠 그래서 직감과 통찰이 점점 중요해진다는 거죠 기획과 조사가 사업을 일으킨다면 사업도 수학 공식처럼 공식화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식이 없다는 것은 직감과 통찰이 여전히 이 부분에서는 큰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 성공한 자는 경쟁자를 이기는 것에 몰두하고 크게 성공한 자는 자신을 이기는 것에 힘을 쓴다 이 세상의 가장 큰 경쟁자는 자신이다 다이어트를 해보면 우리 자신을 이기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알게 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경쟁자인지도 알게 된다 우리가 이제 나 자신을 이기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근데 항상 작게 생각하고 좁은 사람일수록 내 주변의 경쟁자와 경쟁하려고 하죠 내 옆사람보다 잘하려고 이 생각을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거거든요 사실 나보다 잘난 상대를 만나면 내가 위축되고요 나보다 못난 상대를 만나면 거만하게 되죠 결국에는 유일한 경쟁자는 나 자신이다 나 자신만큼 강력한 적도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나 자신을 이기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거죠 아홉 번째 성공한 자는 내 울타리 안에 경쟁자들과 싸우느라 정신이 없으나 크게 성공한 자는 울타리를 뚫고 들어오려는 경쟁자도 근계한다 자동차 산업이 구글의 눈치를 보게 되고 애플의 경제에 놀라게 될 줄 누가 알았으랴 현대 산업은 울타리를 넘어오는 정도가 아니라 울타리를 날아 들어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내 울타리 안에서만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만 보는 거예요 내 경쟁자 A가 뭐하고 있나 B가 뭐하고 있나 그런데 크게 성공한 자들은 울타리 밖을 본다는 거죠 예를 들어 현대차가 내가 글로벌 넘버원이 되겠다 했으면 도요타, 벤츠, 아우디 이런 자동차 기업들만 바뀌었죠 얘들이 어떻게 하고 있고 난 지금 어떻게 하겠다 그런데 경쟁자가 지금 테슬라죠 테슬라 갑자기 테슬라는 자동차 기업이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걸 보면 결국에 이 산업의 울타리 존재가 모호해지고 사라져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 경쟁자는 어떻게 보면 울타리 안에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강력한 경쟁자는 울타리 밖에서 넘어오는 거죠 뭐 비유람 이런 거겠죠 양떼목장이 있습니다 울타리 안에 양들이 있죠 네 양들 생각하는 거야 나는 저 양보다 많이 먹어야지 난 저 양보다 힘이 세져야지 그런데 뭐 양보다 힘이 세진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울타리 밖에서 늑대가 들어오는데 양은 무력하죠 진짜 경쟁자는 울타리 밖이 있다는 겁니다 열 번째 성공한 자는 기억력에 의존하나 더 크게 성공한 자는 메모와 기록을 믿는다 기억은 사실이 아니다 기억은 조작되고 변형되고 잊힌다 기록만이 사실을 유지시킨다 성공한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이죠 기록 메모의 수시 수시와 매일 메모하고 수시로 메모하고 이게 꼭 필요합니다 여러 번째 성공한 자는 물품을 갖고 더 크게 성공한 자는 현금을 갖는다 성공한 자는 감가상각비로 사라지는 보석, 집, 자동차, 명품들을 사 모으나 크게 성공한 자는 부동산, 회사 지분 등 수익이 발생하는 물품들을 사 모은다 성공하신 분들은 보통 반짝반짝 빛나는 거, 사라지는 거, 닳는 거 이런 걸 사모으고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영원 불변한 거, 사라지지 않는 거 이런 거에 더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열 두 번째 성공한 자는 아끼는 데 관심이 많고 크게 성공한 자는 버는 데 관심이 많다 작은 것을 아끼기 위해 어떤 일을 관리, 감독하는 데 드는 비용이 아끼는 비용보다 더 들어가는 경우가 흔하다 그래서 크게 성공한 자들은 차라리 그 시간에 더 벌 금리를 한다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사소한 것들에 신경 쓰기가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지금 사업의 반향성, 경쟁자들의 침입 이런 것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져 있단 말이죠 근데 진짜 사소한 천원, 이천원 아끼는 사소한 것들에 에너지와 신경을 쓰는 게 너무 힘들어져요 그 천원, 이천원 아끼려고 인터넷 검색하고 찾고 최저가 찾는 거 이런 것보다도 저는 천원, 이천원 더 비싸게 주고 사고 그 에너지와 시간과 신경들을 다른 데 쓰는 게 그 10만원, 20만원 버는 메커니즘이 되거든요 그래서 돈을 점점 벌수록, 크게 벌수록 점점 이런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그래서 짱돌이, 아끼는 거 유행하잖아요 그게 월급 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이면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천만원 넘어간다 이러면 천만원 되시는 분들은 그 사소한 것에 100원 아끼려고 에너지를 쓰고 신경 쓰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마이너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시간에 그 노력을 들이면 다른 일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아끼는 데 더 집중하게 되는 거죠 여기 세 번째, 성공한 자는 자신의 능력보다 높여 살고 더 크게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보다 낮춰 산다 성공한 자는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기 위해 증거를 만들고 싶어 한다 크게 성공한 사람은 그러다가 작은 실수로 모든 것이 날아갈 수 있음을 알기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최대치에서 훨씬 여유롭게 생활을 구성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제가 가진 것보다 더 보이려고 노력을 한 거고요 더 큰 성공을 하신 분들은 내가 가진 것보다 적게 보이려고 없는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제 10억 부자와 천억 부자의 차이 13가지 말씀 드렸는데요 김승호 회장님이 이제 직접 경험하신 거겠죠 그래서 같은 부자처럼 보이지만 10억, 100억, 1000억은 그 클래스가 다르다 생각도 그렇게 다르다 다 똑같은 부자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더 큰 부자들의 생각과 행동, 마인드셋을 갖추도록 노력을 하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행동하게 되고 그렇게 행동하면 이제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겠죠 그런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천억 부자가 말하는 10억 부자와 천억 부자의 차이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려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4천억 부자가 말하는 나이별로 버는 돈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가 버는 돈의 모습과 30대, 40대, 50대가 버는 돈의 모습은 각각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별로 버는 돈이 다르다 저는 이제 이 책에서 처음 이제 이런 얘기를 접했는데요 10대에 버는 돈은 솜사탕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품처럼 사라지고 잡기만 해도 녹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10대에는 많은 돈을 벌더라도 그 돈이 다 사라지고요 또 의미 있게 사용될 리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사실 10대가 돈을 써봐야 어디에 쓰겠습니까 맛있는 거 사먹고 좋은 옷 입고 이 정도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점점 사라지니까 지나고 나면 다 이제 없어지는 돈이죠 그래서 김승호 회장님이 10대에 버는 돈은 솜사탕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대에 버는 돈은 모래라고 했어요 모래 잡아도 흘러내리고 뭉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을 막 벌려고 막 뭉켜쳐요 이 돈이 다 손가락 사이사이로 흘러내려가는 거죠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것이 많아서 그 돈을 다 쓰는 거죠 결코 돈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대에 버는 돈은 모래다 30대에 버는 돈은 종자라는 거예요 어떤 씨앗을 가졌느냐에 따라 남은 생이 바뀐다라는 거죠 알곡을 가졌으면 몇 배로 키울 것이고 쭉쩡이를 가졌으면 있는 것도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30대 때 좋은 종자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정말 40대 50대에서 돈의 열매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막 무르익고 많이 연결겠죠 좋은 알곡을 가지는 게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40대에 버는 돈은 흙, 흙이다라고 표현했어요 불에 달구면요 벽돌보다 단단하다는 거죠 40대에 돈을 모으지 못하면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대, 10대는 얼마를 벌든 간에 다 사라진다면 30대 때 좋은 돈의 종자, 좋은 알곡을 많이 갖고 있으면 40대 때 돈을 많이 벌겠죠 그리고 그 돈들은 벽돌처럼 단단해서 어디 도망가지도 않고 내 삶을 아주 탄탄하게 지탱해 준다는 겁니다 50대에 버는 돈은 꽃이라고 했어요 가장 아름답지만 곧 시든다고 했습니다 정점에서 내려오지만 다행히 모으고 유지하는 능력이 최고조로 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50대 때는 사실은 이제 40대, 50대 때가 가장 소득 수준이 높은 때죠 우리 생애 주기나 이런 걸 볼 때도 이 시기가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시기이긴 합니다 일반 직장인만 보더라도 50대에 가장 피크 영봉을 찍죠 그래서 가장 아름답지만 곧 시든다 그래서 이때는 모으고 유지하는 능력이 최고조로 달하는 꽃이 활짝 피는 그런 시기를 하는 겁니다 60대에 버는 돈은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멋지게 벌려해도 아니면 아무리 멋지게 보려고 해도 짠하다는 거예요 60대에 버는 돈은? 그래서 이제 좀 위트있게 표현하셨는데 60대에 사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인터뷰하면서 대결 임원분들도 많이 만나고 진짜 사회도 쟁쟁하신 분들 많이 만나거든요 그런 분들도 현역에서 퇴직을 하시면 이제 그 돈을 이제 못 벌죠 현역 때 벌 돈도 못 벌고 버는 방식도 굉장히 현역 때와는 달라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이제 100세 시대니까 살기 위해서 뭔가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이 굉장히 노력 많이 하시고 노력이 가상하지만 어떻게 그 모습을 볼려 해도 짠하다 라고 이제 김승원 회장님이 표현하신 것 같아요 70대에 버는 돈은 피와 같다고 했습니다 왜? 남은 목숨을 팔기 때문에 70대 되면 이제 진짜 신체적으로도 많이 노령이 되고 정말 신체 변화가 느껴지는 시기가 70대인 것 같아요 요즘 60대도 막 염색하고 이러면은 되게 건강해 보이고 젊어 보이는데 70대부터는 진짜 건강이 확 나빠지시는 분들은 정말 완전히 할아버지가 되고 뭐 좀 관리를 좀 잘하시고 하시면 그래도 괜찮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남은 얼마 남지 않은 목숨을 팔기 때문에 70대에 버는 돈은 피와 같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늦게 낳은 자식 때문이기를 바랄 뿐이다 그 외엔 다 허망하다 내가 뭐 눈뚱이를 봤다 이러면 70대도 한창 이제 뭐 돈이 들어가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 자식 때문에 돈을 벌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 나머지 말고는 돈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시기가 70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뭔가 돈을 벌 때 우리나라에 돈을 버는 방법이 많잖아요 직장에 다닐 수도 있고요 창업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이 책이 사상학개론이기도 하고 김승호 회장님 자체가 창업을 했기 때문에 창업하기에 가장 좋은 나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은퇴를 앞두신 50대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창업해도 되겠냐 창업해도 뭐 큰 위험이 없겠냐 뭐 이런 것들 많이 묻는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승호 회장님은 어떤 입장이냐 50대이고 첫 창업이면 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그 나이에 창업을 해야 할지 말지 고민한다면 남에게 묻는 사람이라면 창업하지 않을 것을 권한다는 거죠 50대가 되어서도 저 창업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50대라면 김승호 회장님은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고 권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50대라도 창업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을 말리지는 않아요 난 창업 꼭 해야겠습니다 이러신 분들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업할까 말까 물어보고 하라고만 해야지 안 하라고만 안 해야지 이러신 분이라면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죽기 살기로 덤벼도 모자랄 판에 결정조차 못해서 묻는다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창업보다는 있는 돈을 잘 관리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더 현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이가 40대다 50대가 아니고 40대다 40대라면 좀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40대는 창업하기 좋은 나이라는 거예요 능력, 자본, 인맥도 완숙한 단계고요 이 나이에 창업을 하면 승공 확률도 높다는 거예요 40대 창업자들 가운데 초대형 기업가들이 많이 배출되는 이유 망해도 앞으로 한두 번 정도의 기회가 더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40대는 그래도 50대보다 안전판이 좀 있는 편이죠 그리고 이 나이는 사업에서 생기는 이익을 관리하는 능력도 저절로 생기기 때문에 사업에 돈을 많이 벌면 그걸 잘 관리해서 지켜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40대는 지식과 경험적으로 그리고 돈 관리 능력 측면에서 굉장히 물을 잇는 시기이기 때문에 창업을 할 것을 권한다는 거죠 아무래도 노후를 준비해야 되니까 이익 전체를 재투자하지 않고 분산 투자하려는 그런 의지가 생기기 마련이고요 40대에 버는 돈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평생 유지되는 돈 벽돌처럼 단단한 돈이라는 거죠 30대 창업은 혁신적이라면 해볼 만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업가로서 몸과 마음이 가장 조화로울 때죠 그래서 몸은 튼튼하고 마음은 패기 넘치고 이런 식이죠 야망도 있고 빠른 생각으로 힘차게 일할 수 있습니다 단 벌어들이는 모든 이익을 100% 재투자하는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자신의 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만큼 전력 지주하는 거죠 그런데 한 20% 정도는 무조건 내 사업이 다 올인하지 말고 부동산이나 주식 이런 내 회사가 아닌 곳에 투자하는 버릇을 가지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분산 투자를 하는 거죠 이럴 때 뭔가 내 사업에 어느 정도 전력 투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재무적으로 안정성도 가져가고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나이에 창업하는 사람은 평생 사업을 할 수밖에 없기에 종잣돈을 죽이지 말고 간직해야 됩니다 30대에 창업하면 빼박이죠 30대에 창업했던 사람이 갑자기 다른 사람 밑에 일어서 들어가서 직장 생활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렇죠? 또 다시 창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잣돈을 소중히 여겨서 내가 다시 한번 도전했을 때 아주 유용한 돈도 쓸 수 있게끔 잘 마련해 놔야 된다는 겁니다 20대의 창업 20대의 창업은 대부분 실패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해도 시간과 재전조 손실이 적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위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20대 창업이야말로 평생 사업가로 사는데 큰 경험을 주고요 이때는 친구들과 동업을 해도 좋습니다 아마 실패하고 헤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성공하면 위험에 처한다는 거예요 20대 때 큰 성공은 위험에 처한다 회사가 크면 부하직원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 필요한데 이들을 리드할 수 있는 능력이나 경험은 없다는 거죠 또 젊어서 돈을 많이 벌면 사치, 퍼세를 부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뭐 밥 사고 밥 사는 건 사실 얼마 안 하지만 술, 여자, 남자 뭐 이런 거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대 창업은 대부분 경험하는 것이 끝난다는 거예요 쓴 돈은 다 없어진 거죠 벌써 번 돈들은 다행히 이들은 10년 이상 버텨내면 30대에도 사업을 계속하게 됐다 이러면 무섭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시기가 20대라는 겁니다 사실 어느 나이에서라도 창업을 해도 됩니다 50대는 하지 말고 10대 하지 말고 20대, 30대, 40대 창업해라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김승호 회장님이 농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1월에 피는 꽃도 있고 4월에 피는 꽃도 있고 11월에 피는 꽃도 있다는 거죠 나이보다 중요한 것이 욕망이라는 거예요 욕망이 있으면요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나이가 들면 욕망이 사라지고 몸이 욕망을 죽이기에 걱정을 할 뿐이라는 거예요 돈을 벌려는 것도 욕망이 있어 돈을 버는 거예요 나 이런 거 저런 거 다 싫다 나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돈 못 벌어도 편안하게 살고 싶다 이러면은 돈을 아무리 뭐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도 돈을 벌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욕망이 굉장히 중요한데 나이가 들어가면 이 욕망조차도 다 사그라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돈을 버는 모습과 때는 저마다 다 다르다 그래서 젊을 때 버는 돈은 또 터지가 가장 높다 돈을 버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욕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욕망 돈을 벌고 싶은 꿈 욕심이 있다면 그거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 욕망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가능성이 싹트는 거고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4천억 부자가 말하는 나이 물러 버는 돈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4천억 부자가 말하는 행운을 내 편으로 만드는 15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거나 이미 큰 성취를 이룬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면요 하나같이 빠지지 않고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런 얘기죠 운이 좋았어요 행운이 따랐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보통 사람들은 저 사람 진짜 운이 좋았나 보다 혹은 겸손하려고 하는 말이구나 이런 얘기를 하기 쉬운데 사실은 운이라는 게요 우리가 어떤 일에 성공하고 실패한지 있어서 굉장히 크게 작용한 경우가 많고 또 실제로 이 운 때문에 운이랑 여러 가지 요가 복합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 운이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루는 사람도 있고요 똑같이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운이 따르지 않아서 실패한 사람도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 운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4천억 부자 김승우 회장님과 오타니 슈웨이라는 일본 최고의 야구선수 를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요 이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은요 모두 운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일단 4천억 부자 김승우 회장님의 방법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가지 방법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 살펴볼게요 입을 무겁게 하여 말을 전하지 말라 가벼운 입은 오는 행운을 받고 불운을 모시고 온다 남에게 이렇게 행동하고 자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친절은 갚을 방법이 없어 행운으로 다가온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라 행운도 좋은 사람을 좋아한다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행운은 항상 새로운 일 새로운 사람 새로운 모임으로 나타난다 나를 찾아오는 사람을 막지 말라 행운은 누군가의 등 뒤에 타고 있다 낙관주의가 되라 긍정적인 시선은 나쁜 일도 반대로 만든다 다른 사람에게 행운이 되라 다른 사람도 당신에게 행운이 될 것이다 창문을 열고 햇빛을 받아라 행운은 빛과 함께 온다 필요 없는 낡은 물건을 버려라 오래된 물건은 생기를 빼앗고 행운의 발목을 붙든다 행운은 실력이다 실력을 높이면 확률이 높아진다 세수를 깨끗이 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하라 물골이 더러우면 행운은 오다가 실망한다 당신 말고 상대가 이야기하게 하라 그때야 행운은 당신이 말할 기회를 줄 것이다 어른이라면 입은 다물고 지갑을 열어라 행운은 언제나 젊기에 말은 많고 지갑은 닫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최소한 1년에 24권의 책을 읽어라 한 달에 2권만 읽으면 안 보이던 복이 보인다 15가지라고 했는데 하나, 마지막 하나 그건 뭐냐 당신의 존재가 이미 행운이다 온 우주의 시공간을 곱하기 한 숫자만큼 기적이다 이게 김승호 회장님이 말하는 행운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인데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한 얘기 한 거 아니야 일상에 좋은 말도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거 하나하나가 내 행동이고 내 사고방식이고 내 습관입니다 그런 습관, 행동, 사고방식에 의해서 내가 다른 사람이나 어떤 상황을 마주치게 되잖아요 그때 그 행동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상호작용하면서 행운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불운을 만들기도 하고요 기회를 그냥 떠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과 마음가짐을 평상시에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두 번째가 가장 인상 깊이겠다고 하는데 남에게 이롭게 행동하고 자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친절은 갚을 방법이 없어 행운으로 다가온다 내가 누군걸 도왔어요 아, 나에게 도왔어 말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이게 이 사람이 나에게 도와줬는데 나에 대해서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네 이렇게 상대방 생각하겠죠 그러면은 아, 내가 이 사람한테 빚을 진 게 있으니까 뭐 언젠간 갚아야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를 작용하면서 뭐 어떻게 바로 적용될지 뭐 어떻게 돌고 돌고 돌아서 지어질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게 결국에는 행운으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그냥 뻔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정말 이런 사고 방식과 행동들이 결국에는 행운을 만드는구나 운을 내 편으로 끌어당기는 작용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최고의 오타니 쇼에이라는 야구선수 이분의 이야기를 또 들으면은 아마 더 와닿으실 거예요 오타니 쇼에이라는 야구선수는요 자기가 어렸을 때 만다라트라는 걸 적습니다 만다라트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난 내 핵심 가치를 정하고 핵심 목표 이런 걸 정하는 거죠 그리고 아홉 가지 그 한 가지를 이루기 위한 아홉 가지 방법을 떠올리고 또 그 아홉 가지를 이루기 위한 또다시 방법들을 적어서 총 81개 9 곱하기 9거든요 가로 9 세로 9 그래서 이 표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타니 쇼에의 만다라트를 보면요 제일 첫 번째 가운데를 보면은 8구단 드래프트 1순위를 적었어요 그리고 8구단 드래프트 1순위를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여덟 가지가 있었는데 그 뭐냐 몸 만들기, 재구, 구이, 스피드, 변화구, 운, 인간성, 멘탈 이런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덟 가지 것들을 또 하기 위해서 어떤 것도 해야 되는지 세분화해서 적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바로 운이라는 부분입니다 운 여덟 가지 8구단 드래프트 1순위가 되는데 운을 넣었어요 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오타니 쇼에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럼 이 운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운을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대체 무엇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인사하기, 쓰레기 죽기, 부실 청소 심판을 태하는 태도, 책 읽기, 응원받는 사람 긍정적 사고, 물건을 소중히 쓰자 부실은 야구부실이겠죠? 그냥 부실하다 그게 아니고 야구부실입니다 여덟 가지를 하면 운이 내 편으로 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오타니 쇼에 있는 경기 중에도 인사를 많이 하고요 또 이제 오고 가는 길에 선수 입장에서 선수 퇴장 이런 거 할 때 길가에 쓰레기가 보인다 그 쓰레기를 진짜로 줍습니다 그 물건을 굉장히 소중히 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실제 이런 것들 다 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지금 미국, 미국에서 굉장히 활약을 했고 또 얼마 전에 세계적인 야구대회에 있었죠 거기서도 일본이 1등하는데 합격한 공을 세웠죠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노력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오타니 쇼에이는 지금 엄청난 운을 내 편으로 만들었고 물론 노력도 많이 했겠죠 뭐 사실 노력만 한다고 될 것 같았으면 그 수많은 재능을 가진 선수들이 왜 다 꽃을 못 피웠겠습니까? 하다 보면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요 부상이란 게 꼭 내 잘못이 아니라 상대의 선수가 어떻게 하다가 내가 큰 부상을 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다 운의 영향인 건데 내가 할 수 있는 물이 아니니까 그런 운을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오타니 쇼에는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되는 사람들은요 저마다 행운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행운을 내 편으로 만들기에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난 그저 막연하게 기도나 하고 있고 그저 막연하게 난 왜 이렇게 운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운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다못해 뭐 항상 나는 운이 좋아 라고 열 번씩 외친다든지 길을 가다 쓰레기 있으면 죽는다든지 어려운 사람을 한 번씩 하루 한 번씩 돕는다든지 이런 것들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내가 도움을 준 지적 그 사람이 내게 도움을 주지 않더라도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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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나한테 올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이제 청년이 취업 뭐 취업을 하러 갔었나 아무튼 뭐 그랬는데 어려운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은 내가 지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지각을 했어요 그 사람을 돕다가 근데 그게 또 알려져 가지고 또 채용까지 이어진 그런 엄청난 결과가 이어졌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운을 내 편을 만드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운을 내 편을 만드는 방법 결코 흘려들지 마시고 오늘부터 내가 작은 거 하나하나 해보는 겁니다 작은 게 하나하나 쌓이면은 어마어마한 차이로 어마어마한 결과로 나에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4천억 부자가 말하는 행운을 만드는 15가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는 감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4천억 부자 김승우 회장님이 말하는 왜 생각은 현실이 될까 입니다 왜 생각은 현실이 될까요 여러분들 자기개발서 좀 보시면은 뭐 상상하면 현실이 된다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말을 믿으시나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천억 부자 김승우 회장의 좌우명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생각이 현실이 된다 라는 말인데요 서양 철학에서 이 개념이 나왔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 트럭자 헤라이 클레이 토스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시대부터 나왔던 말이라고 하는데요 그는 어떤 얘기를 했냐 인간의 성격은 그의 운명이다 인간의 성격은 그의 운명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19세기 초에 미국에서 통합된 영적 운동인 신사구 운동 이 신사구 운동의 중심 개념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이 운동의 지지자들은요 생각이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래서 뭐 시크릿이 이제 이 신사구 운동의 영향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토니 로빈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자의 개발사 작가죠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영향력의 유일한 한계는 당신의 상상력과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뭐죠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행동,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생각이 현실이 된다는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삶에서 사건이 전개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지금일 혹은 미래일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긍정적인 경험과 결과를 끌어당길 수 있고요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이 부정적인 결과를 끌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지금 긍정적이냐 아니면 부정적이냐 이것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물리적 세계에 영향을 미쳐서 특정 사건이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생각과 신념이 현실의 인식과 경험을 만들며 특정 상황에 주목하고 집중하게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계속 하고 있는 말은 뭐죠? 생각과 믿음이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 그게 뭐 현실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걸 믿지 않는다 이러면 아무 생각이나 아무 말이나 아무 마인드나 같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아무 결과나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실 뭐 이런 뭐 어려운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 생각이 내 모습을 만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이 김승호 회장님은요 생각이 세상과 사람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형성해서 현실 안에 다양한 행동과 결정으로 이어진다고 믿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생각과 믿음의 방향이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사건과 결과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는 거죠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정확히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부자가 나옵니다 내가 부자 될 수 있어라고 믿는다고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부자가 된 사람들은 모두 다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부자가 될 수 있기에 부자가 되는 방식을 찾고 그에 걸맞은 공부와 노력을 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 부자가 되는 방법들 계속 연구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당연히 부자가 되는 방법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건 부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반면에 내가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나는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어 이런 사람들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자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 이런 마인드가 생기게 되거든요 심지어는 복권? 내가 당첨되겠어? 난 당첨 안 될 것 같은데? 이 생각 때문에 복권을 사지 않죠 복권에 당첨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내가 당첨될 수도 있겠다 난 꼭 당첨될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내가 당첨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 복권을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서 결국 1등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복권 말씀드렸지만 역시 부자 여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난 부자 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혹은 나중에 올지도 모르는 부자되는 기회, 모든 기회들을 다 스스로 발로 차버리게 됩니다 그럼 부자가 될 수 없게 되겠죠 기회가 어떤 방법으로도 그를 찾아갈 수 없게 되는 거죠 훌륭한 배우자, 육체적 건강, 풍요로운 삶, 정신적 독립, 심리적 안정 이 모든 것들을 원하는 사람은 얻을 수 있고 원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이 모든 현실의 시작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게 실체의 씨앗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현실의 씨앗이다 이 씨앗을 심고 자라게 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하셔야 돼요 생각이 결국에는 내 현실을 창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나 오늘 부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부자가 되는 길들, 돈을 벌 수 있는 길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무슨 또 그런 얘기하고 있냐 이게 뭐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되죠? 이걸 또 흘려들으시겠죠 그러면 내 삶은 어제와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는 거죠 이 생각을 계속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때가 되면 여러분이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인연이나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것이 아 기회가 왔구나 하고 그걸 기회에 잡게 되는 거죠 이런 생각, 이런 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다 흘려보내게 되는 거죠 다 흘려보내니까 어떻게 되죠? 나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엇이든 그 입에서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거기 때문이에요 여자들은 다 속물이야 라고 말하면요 여러분들은 그런 속물인 여자만 만나게 됩니다 나는 살을 뺄 수 없어라고 말하면 절대 살을 뺄 수 없습니다 말이라도 나는 할 거야, 난 될 거야 라는 말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부정적이고 냉소적으로 말하면요 현실 감각이 있고 자신이 멋있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야, 나 그거 아는데 현실가 안 돼 뭐 상상하면 현실이 된다고? 그런 거 내가 해봤는데 안 돼 뭔가 그 사람 똑똑해 보이고 뭔가 자신이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뭔가 판단을 내려주는 멋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김승우 회장님은 이런 사람들한테 딱 얘기합니다 똑똑한 바보일 뿐이다 이 세상을 이겨낸 모든 사람들은 그런 비관 논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 허무 맥락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지만 난 될 거야 라고 믿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세상을 바꿨고 자신의 삶을 바꿨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과 꿈을 가진 사람들 결국 이런 사람들이 성공한 바보가 된다 여러분들이 대학을 안 나오든 내가 빚이 엄청나게 많든 그런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어떤 생각을 갖느냐 나는 대학을 못 나왔지만 백만장자가 될 거다 나는 못생겼지만 엄청나게 매력적인 이성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믿을 때 그 가능성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김승우 회장님이죠 나는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꿈을 물어본다고 합니다 꿈이 뭡니까? 왜냐하면 그 무엇이 그 꿈이 그 사람의 최종 크기 그 사람이 하려는 사업의 크기라든지 목적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하지 말고 아무 생각이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것들은 모두 현실이 된다 그 현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그 중요성 아시면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죠 나 다이어트 할 거야 다이어트 할 수 있죠 멋있는 사람 될 거야 될 수 있죠 연봉 1억이 될 거야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런 것들을 안 믿는다고 그런 것들에 대해 아무 생각 없다고 해서 내가 무슨 1억을 벌어 내가 무슨 다이어트를 해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그게 여러분들의 현실이 되는 겁니다 말과 생각이 곧 여러분들입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이 교훈을 받아들였다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지금 벌써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두 번째 기회가 온 거예요 이 성장 읽기 영상을 통해서 제가 사장학개론에 나온 내용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죠 여러분들은 지금 기회가 온 거예요 인생을 바꿀 두 번째 기회 그러니까 지금부터 믿으세요 믿으면 바뀝니다 이 두 번째 기회도 놓쳐서 아무것도 믿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은 결국 아무거나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글을 읽고도 이게 뭐야 에이 똑같은 얘기 또 또 시상한 얘기 또 하고 있네 넘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사람은 똑같다 근데 속는 셈 치고라도 좋습니다 속는 셈 치고라도 나는 100만 유튜버가 될 거야 나는 10만 유튜버가 될 거야 나는 연봉 1억이 될 거야 나는 월 천만 원 벌 거야 이런 말들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100% 됩니다 무조건 됩니다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만 하십시오 생각은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4천억 부자가 말하는 왜 생각은 현실이 될까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4천억 부자가 말하는 돈이 없어 사업을 못한다는 사람에게 라는 주제입니다 김승우 회장님이 말하는 저는 돈 없어서 사업 못해요 라는 분들에게 해주는 뜨거운 충고입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지금까지 내가 무슨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지 치킨집을 차리려고 해도 몇 천만 원이 필요한데 무슨 내가 사업을 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다수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돈이 있더라도 사업에 성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돈이 없어도 할 수 있고요 돈이 없어야 더 잘할 수 있기도 하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죠? 내가 그래도 시드먼이라든지 어떤 일정한 돈이 있어서 가게를 차린다든지 아니면 프랜차이즈 하나 한다든지 뭐 하다못해 붕어빵 가게를 하더라도 내가 그 기계를 사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이라는 것은 돈이 많을수록 유리하다고 생각하지만 4천억 부자 김승우 회장님은 거꾸로 온 거예요 사업이라는 것은 돈이 없어도 할 수 있고요 돈이 없어야 더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수천명의 제자들이 있지만 그들 중 많은 돈을 갖고 창업해서 사업에 성공한 사람은 못 만났다는 거예요 김승우 회장님이 사장들을 데리고 많이 가르치죠 사장학계로 수업을 많이 하잖아요 수천명의 사장들, 크고 작은 기업의 사장들을 만났는데 자기 제자들 중에서 큰 돈을 가지고 사업에 뛰어들어서 사업에 성공한 얘가 없다는 거죠 돈으로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은요 항상 돈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마케팅이 안 돼요 돈을 쏟아 부어서 마케팅을 하려고 하고요 내가 뭔가 사람을 채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그럼 그것도 돈으로 쏟아 부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죠?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막대하게 들어가겠죠 돈이 내가 무제한으로 찍어낼 수 있다면 물론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낼 수 있다면 사업을 안 하죠 돈이 충분히 있다 하더라도 그 돈이 순식간에 마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이렇게 돈으로 무조건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업에 성공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돈이 없다 돈이 없으면요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 생기는 문제들을 내 몸과 내 시간으로 막아내게 되죠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 몽뚱아리하고 내 노동력, 내 시간을 통해서 해결해야죠 그래서 이게 돈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사업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집니다 그런데 돈이 없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요 아이디어가 시장에 딱 먹히는 순간 시장에 딱 아이디어가 적중한 순간 더 이상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아주 극단적인 사례를 들게요 제가 타임머신을 만들었어요 타임머신을 만들면 어떻게 되죠? 뭐 시간을 거꾸로 갈 수 있죠 내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만 하더라도 일단 과거로 돌아가서 로또를 사겠죠 그럼 이제 매주 몇억이 생기는 거예요 몇십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로또를 사는 게 아니라 진짜 뭐 죽기 일보실 전에 재벌 같은 일을 들어볼게요 99세에 다 죽어가는 재벌 1세가 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돈의 절반 몇십조를 주고서라도 30년도 돌아가서는 돌아가지 않을까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는데 그럼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이 아이디어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은 시장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아이디어가 정말 좋은 아이디어냐 좋지 않은 아이디어냐 이것만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정말 홀딱 반할 만한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요 여러분도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들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옵니다 나 투자하게 해달라고 그런 게 현실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문제는 뭐죠? 이 시중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내가 아이디어가 내 아이디어가 형편이 없는 거죠 투자 받을 만한 아이디어가 아닌 거죠 특히 이제 사업자분들 중에서는 이제 초기부터 투자를 받거나 자금을 빌려서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일들은 오히려 사업을 망치는 일 중 하나라는 겁니다 이 사업이라는 것은 불규칙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의 연속을 풀어나가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업에서 돈은 필수 항목이 아닙니다 그냥 단지 옵션 상황인 거예요 돈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요 오히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하려는 사업에 대한 이해와 열정이라는 겁니다 사업을 하려면 그 사업에 대한 집요한 공부와 분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열정을 퍼부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칼국수에 관심이 많아요 그럼 칼국수에 대해 집요해지겠죠 야 전국에 칼국수 맛집 다 다녀보자 뭐 얼마나 다르게 그 집을 그렇게 줄여서 먹는 거야 돌아다니 보면은 야 이 칼국수는 이렇게 다르네 면은 이렇게 다르네 면이 쫄깃함이 이렇게 다르네 뭔가 육수는 이렇게 다르네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그것보다 훨씬 더 탁월한 나만의 칼국수를 만드는 순간 그 수많은 사람들 내 가게로 오겠죠 이런 열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열정이 단순하게 야 칼국수 가게 하면 잘 된다는데 한번 해볼까? 이런 정도면 어떻게 되냐면요 전국에 야 부산에 있는 칼국수 언제 가냐 KTX 타고만 하면 왕공 10만 원 넘어가는데 내가 그 돈까지 들여서 거기 부산까지 가서 먹어야 돼? 칼국수 타고 거기서 거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이네 포기한단 말이죠 아니야 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맛있는 칼국수를 만들 거야 이런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간단 말이죠 부산이 아니라 독도 울릉도도 갑니다 이게 열정이라는 거죠 이 열정만 퍼부으면 열정만 퍼부으면 돈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사업에 대한 열정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내가 이 사업을 할 때 이게 돈이 되겠네 이런 관점에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본적으로 열정과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정과 이해 없이 야 이거 돈 될 것 같은데 해서는 10중 8구는 포기합니다 왜? 정말 수많은 변수가 생기고요 갑자기 트렌드가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돈을 쫓아가서는 쉽게 포기하기 쉽상이다 시장은 결코 여러분들에게 너그럽게 자리를 내주지 않습니다 경쟁자는 여러분들보다 자본이 더 많고요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있고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무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을 뚫기 위해서 돈을 쓴다면 얼마만한 돈을 써야겠어요 돈을 쓴다고 해서 쓴다는 보장도 없고요 상대방은 돈 더 많고요 결과적으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열정 이 사업에 대한 열정이 있을 때 결과적으로 돈을 뛰어넘을 수 있고 내가 이 시장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열정이 자본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강력한 거예요 이 자본은 그냥 열정에 맞춰 따라오는 것 뿐입니다 자본은 열정에 맞춰 따라온다 쉬운 얘기를 하면 돈은 내 열정에 따라오게 마련이다 결국 돈은 쫓아가는 게 아니냐는 거죠 여기서 하나 짚을 게 있는데 수없이 많은 성공한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열정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 이 열정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열정만 있어서 성공하는 건 아니고요 이 열정이라는 것은 그냥 열심히 하는 열정이 아니라 효율이 있는 열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근데 효율적으로 똑똑하게 지혜롭게 열정 있게 하셔야 됩니다 이 효율이라는 것은 부지런함의 순두를 높이는 일인데 여러분들의 경쟁자도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올랐잖아요 성공했잖아요 기본적인 부지런함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부지런한 열정만으로는 성공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 정도 하는 사람들은 좀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물론 그 정도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지만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가게 되면 그런 부지런한 열정은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승파를 가르는 건 뭐냐? 효율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효율적인 열정 효율을 잘 적용하면 부지런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열정은 몸의 열정만이 아니라 지적인 현명함이 동반한 열정이라는 거죠 창업을 원하면 해당 사업 영역에 대해서 공부하고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그 공부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 사업은 돈보다 아이디어, 열정이 더 중요합니다 열정은 그냥 열심히가 아니라 현명한 열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 내가 정말 이 일을 좋아하는지, 이 일에 열정이 있는지 먼저 체크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분야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그게 있으면 기본적으로 사업이라는 것은 돈이 없어도 성공할 수가 있다 효율적인 열정을 발휘한다면 오늘 이야기를 꼭 기억하셔서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4천억 부자가 말하는 돈이 없어 사업 못하는 사람에게 라는 주제를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는 좀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학기론 오늘 함께 이야기해 볼 주제는 4천억 부자가 말하는 왜 사장을 해야 하는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업을 이끄는 사장 창업주, 기업가가 있고 거기에 고용돼서 일하는 직원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사장의 삶을 살아가고요 어떤 사람은 직원의 삶을 살아갑니다 뭐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걸 여기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4천억 부자 김승우 회장님이 말하는 왜 우리는 사장을 해야 하는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장이라는 직업은요 내 인생을 나에게 통째로 선물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영자가 되는 순간 자신이 자신을 고용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모든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실패하면 모든 걸 잃고 가족들과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큰 거죠 내가 경영자가 되면은 내가 모든 그 회사에서 나온 이익들을 모두 가져갈 수 있지만 반대로 이제 그 회사가 망하면은 모든 걸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창업을 잘 꺼리고 사업을 싫어하는 이유가 이익이 크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만큼 실패할 확률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뭐 공무원 같은 경우에 망할 일이 없죠 공무원 한 번 되면은 종신직이죠 거의 내가 큰 잘못을 하지 않는 이상은 종신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또 내가 그만두고 나서도 이제 연금이 계속 나와서 내 삶을 평생 책임져 주죠 그래서 이제 공무원 선호등이 높은 건데 이건 이제 취향의 차이가 될 수도 있고 성향의 차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김승호 회장님은 사업가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선호한 거죠 그럼에도 이제 사장을 해야 되는 이유를 또 꼽아보자면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급여 월급이라는 안정망을 얻자고 평생 남의 사업체 위에 살다가 집 한 채 겨우 없고 육신 넘어서 약수터나 다니는 사 이런 삶을 자신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래서 나는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저렇게 급여라는 안정망을 가지고 나중에 뭐 집 한 채를 남기고 육신 넘어서 약수터를 다니는 삶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사람의 성향 차이죠 가치관의 차이인 거고 김승호 회장님은 아 나는 그런 삶을 살기 싫다 그래서 나는 창업을 했다라는 거죠 사장이라는 일은 특별한 재능이나 어떤 환경에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전유물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누구나 사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소심한 성격이나 내양적인 사람 나서기 싫어하는 사람 다소곳한 성품의 여자 학력이 뛰어나지 않는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게 바로 사장입니다 창업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거 그 이상을 얘기합니다 월급을 포기하고 창업을 하겠다 이것은 내 목줄을 풀고 내 마음대로 달려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하루 20시간씩 일주일에 140시간씩 1년에 365일의 일을 해도 즐겁고 행복한 일이 바로 사장의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남의 일을 하니까 내가 어떻게든 빨리 칼퇴할까 일을 어떻게든 빨리 그만둘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사장은 내가 결국 창업한 일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니까 이 근무 시간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죠 창업을 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12가지 특징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창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 자신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편하다 나에게 지시받는 일을 하는 것이 불편하고 남에게죠 남에게 남에게 지시받는 일을 하는 것이 불편하고 나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내 방식대로 해야 마음이 편하다 두 번째 위험을 감수하며 위험을 감수할 자신이 있다 내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짓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인다 실패에 대해 두려움이 없다 세 번째 근무 시간을 스스로 정하고 싶다 일한 만큼 일하고 쉴 만큼 쉬고 밤에 일하는 스타일이면 한 밤에 일하고 새벽에 일하는 것을 좋아하면 새벽에 일한다 내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마음대로 일을 하고 싶다 네 번째 내 직업에 대한 스스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남이 좋아하는 직업 돈을 버는 직업 돋보이는 일보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가치를 느끼는 일을 직업으로 만들고 싶다 다섯 번째 가족을 부양하고 집안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사업을 한다 급여 생활자로는 한계가 있다고 느끼며 내 노력을 무한대로 발휘하여 막대한 부를 쌓은 부자로 살고 싶다 여섯 번째 내 열정과 아이디어가 언젠가 보상을 받을 것을 기대한다 그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노력할 자신이 있다 나는 기다리는 것을 잘한다 일곱 번째 내 회사를 통해 나와 다른 사람의 삶을 개선하고 싶다 사업은 나의 이상을 실현하는 하나의 도구다 사업적 성공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열정이 있다 이를 통해 나의 존재감을 느껴보고 싶다 여덟 번째 남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 나는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빚을 지거나 호의를 받으면 반드시 돌려줘야 하는 사람이다 스스로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고 싶다 아홉 번째 지루한 것을 절대로 못 참는다 반복된 일을 하는 것을 너무너무 어려워하고 그런 일에서 의미를 찾지 못한다 사업체를 운영하면 같은 날을 두 번 경험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열 번째 사회에 뛰어난 사람들과 사귀고 싶다 사업적으로 성공하는 것은 이런 사회적 리더들과 친분과 우정을 나눌 위치를 확보해준다 열 한 번째 함께 일할 사람을 선택하고 싶다 내 마음에 들고 남에게 힘이 되고 나의 성장을 바라는 사람들로 주변을 가득 채우는 것을 희망한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내보낼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하다 내 도전을 내가 결정하고 싶다 그래서 어떤 고통도 재밌고 견딜만하다 장애물이 나오면 일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궁금해하고 유책이 들지 않는다 이 열두 가지 특성이 있으면 뭐 스승의 한 두 개 있으면 사장을 해야만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많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사장을 해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자기를 해야지만 자기가 한 노력에 대해서 온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이분이 결국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사장이라는 것은 특별한 능력이나 특별한 배경이나 특별한 학교를 나와야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사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결정만 남은 거예요 내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내가 돈을 벌고 싶은가 내가 남의 밑에서 지시받기보다는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 장제력을 온갖 다 발산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성과를 내가 다 가져가고 싶은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일을 하는 방식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이제 결정을 내리시면 사장의 삶도 괜찮고 직원의 삶도 괜찮고 사장이라고 해서 늘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사장도 뭐 경영이 너무 어려워지면 그딴 적 선택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모든 일에는 빛과 어둠이 있듯이 사장의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이 심한 또 직업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면 급여를 줘야 되는 책임자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책임의 크기도 무한정 커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스트레스가 당연히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 듣고 싶은 거는 무조건 사장해라 이런 것보다는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은 사장의 삶의 모습에 가까운가? 직원의 삶의 모습에 가까운가? 이것을 고민하셔서 내 삶을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하셔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이 사장학개론 책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사장학개론은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내가 꼭 기업을 경영하지 않아도 기업을 경영하신 분은 꼭 읽어보실만 하고 기업을 꼭 경영하지 않더라도 내 삶을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고민하게 해주는 그런 좋은 책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